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회를 잡는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생에서 좋은 기회를 잡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문을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게 던지면 정말 그 기회 가운데 참 많은 부분들은 치극히 우연한 만남이었던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뭔가를 찾아 헤매는 동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행운이 함께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뭔가를 관찰하거나 누군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 이야기를 놓쳐버렸지만 자신은 그 이야기를 아주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기회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선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회라는 것은 우연적 요소가 크고 때로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기회를 되돌아볼 때는 마치 준비되기라 하듯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시점에 다가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은 불황이 참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도로에 있는 그런 상점이라든지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업 속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환란보다 훨씬 더 강할 정도의 그런 불황 국면에 노출되어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일각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고성장하는 그런 국면을 넘어섰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것이다 더 이상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단정적인 표현이라든지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와 같은 그런 주장에 심정적으로 동조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상황이 어디다 하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장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것이고 오름과 내림이란 것이 반복되는 것이고 항상 좋은 날들이 가고 나면 또 나쁜 날들이 오고 나쁜 날들이 가고 나면 또 좋은 날들이 오는 그런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경제의 본질이자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든지 간에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말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거나 단호하게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아닌 것이죠 왜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잡는 사람도 나오고 또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황 국면에 지속될 때는 우리가 불황에서 기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다듬어 보고 우리가 실천에 또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지 않겠냐 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황 속에서도 기회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우선 확률적으로 가능성이란 부분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회의 접촉 가능성 기회의 접촉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사자성에 나오는 것처럼 다동다사라는 것이죠 기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찾기 위해서 움직이고 또 기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는 많이 움직이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 앞에 중요한 주어는 기회를 찾는 활동에 좀 더 많이 시간을 배분하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 더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기회를 잡을 가능성들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업계 관계자를 만나볼 수도 있고 또 업계하고 직접 연결이 없지만 감접적으로 연결된 분들도 좀 더 빈분하게 만날 수가 있고 또 잘 되는 기업들의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고 관련 서적도 볼 수 있고 관련 그런 미디아나 이런 부분을 유심히 볼 수 있는 것이죠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아야 되고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더 많이 심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행한다면은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회가 오기를 바랄 순 없죠 밖으로 나가서 기회 접촉 가능성의 면적 자체를 확대할 때 기회가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일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기경영의 일환으로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특히 불안기에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aquell goal 공병호TV의 공병호요 강박이pering